이건 안전하죠? 이거 뭐 없죠? 오 멋있어. 아 다리 잖아요. 너 왜 거기 올라 앉아있어 벌써? 그러지 마. 아니 이게 안에가 비이는 소리가 나는데. 진짜 괜찮아요. 이거 괜찮은 거예요? 이거 부서지면 밑에 뭐 있어요? 그래요? 알겠어요?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. 안씨 제가 잘 살 때 끝이니까 잠깐 거기 계세요. 내 왼쪽에 앉아. 내가 잠깐 오른쪽에 앉아. 앉았다. 가고 못해서 힘드냐?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갑갑해서 올라왔는데. 구글차에 경찰차에. 알겠지? 히어로 바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오해하게 딱 좋은 사진이죠. 죄송합니다. 여기 붙을 수 있어야 돼. 아니 카메라에 또는 어쩔 수 없나? 주세요. 이런 거 있잖아. 이 아저씨가 나 잡아간대.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? 보급차 앞에서. 야 정현. 처벌 원치 않는다고 빨리 줘. 이렇게 나 잡아간대. 야 정현. 처벌 원치 않는다고 빨리 줘. 너무 웃긴다 이거. 해봄이. 3초 만에 써. 3. 컷. 너무 웃긴다 이거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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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bbie There's a 컷. 콧 puppets loc室이 omegaissi. emp추는 혹시 가족이 무었을如 Risk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님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들리나? 우리 휴가장에는 통별로는 곡을 더 내릴게요. 공부팀도 놓고, 공부를 더 내리고 가실게요. 아 근데 통보팅을 잘해야지. 아 닫아 다시 닫아주세요. 지금부터 소통이 잘 안 될 거니까 저희 마음대로 연기할게요. 그런 건 좋죠? 여기에 총을 쐈어. 나 죽었어. 어 그렇다. 완전 잘해요.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. 그러면? 그렇지 않아요? 나는 오늘 몇 번 죽는 거니? 컷. 네. 네. 아 저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. 사람은 늘 배워야 되는 거니. 저희 부모님께서. 괜찮으세요? 네. 밑에 보실게요. 종세. 한 번 만들게요. 네. 한 번만 하면 슬라이디 한 번 할게요. 네? 마음은 쫙 했어요. 마음은 한 10m 슬라이디 했거든요. 아 저기 안 되네? 아니요. 다 먹습니다. 아 저기서 이걸 못 했어. 그거를 몇 개 세서 줄까 봐 평수에는 그것만 켜도 되게. 응 OK 오늘 저녁은 짜장면인가? 한국. 냄새만 나오고 못 먹으니까 진짜 곰 같아. 배고파. 나도 열심히 할게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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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주가 또 편하네. 오늘 완전 돼요. 오늘 진짜 라면 좋아해서 모든 걸 다 막 먹고 돌아가면서 먹었는데. 주무시면서 입맛도 신는 거 아니네. 지금 라면 먹고 있대, 지금 먹으시고 있네. 라면 다 맛있어. 라면은 면이 안 먹었을 때 맛있어. 그리고 만든 사람도 없게 나는 게 맛있어. 미어클나 뭐해주세요? 간닭볶음면. 간닭볶음면 맛있지. 거기도 무슨 짓을 해서 먹어도 맛있어. 치킨이나 삼겹살 이런 거 같이 먹더라고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불 꺼. 불 꺼. 근데 이쪽도 어디 있어요? 그렇지? 네. 네. 안 닿죠. 천천히 천천히. 안 닿는데? 네. 괜찮죠? 총소리 들 거야 제가. 살짝 망설일 수 있어가지고. 예. 예. 야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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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전화하고. 네. 괜찮네요. 어때요? 왜 전화하고. 네. 저거 몇 발 쏜 짠마. 형 지금 다닐 수 있어. 형 지금 다닐 수 있어. 형 지금 죽여봐 너. 다 니가 이런 거야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5초 남았어요. 5초. 밥 안 줘도 되는 최고의 경비 경위야. 계속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근데요? 은세범 씨 거기 있습니다.